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에 사는 황미순입니다. 순천에 살고 있는 제 여동생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저의 여동생은 어느 날부터 원인모를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증상이 생겨 몹시 괴로워하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었는데 제가 엘레오틴과 누로헬스를 고내 먹기 시작했어요. 먹기 시작한지 한 달 반가량 됐는데 동생이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. 전해보다 훨씬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좋아졌다고 저한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 또한 많이 흡족하고 기뻐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. 앞으로도 더 자신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엘레오틴과 누로헬스를 알리어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